박찬재입니다.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고 피아니스트이자 현대음악 그리고 대중음악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식회사 엔터아치 대표이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음악을 할 때 감성을 담아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또 영감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다른 뮤지션들이 만든 음악들을 듣기도 합니다. 뮤지션인 저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자 일상이기도 하죠. Music is for all. 음악은 모두의 것. 모두를 위해 존재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과 같은 이 문장. 이렇게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깊게 생각해볼 주제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한 건 과연 정말 진짜로 음악이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가? 모두의 것인가? 저는 그동안 음악이라는 언어를 통해 제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늦게 온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 같은 소수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대다수의 여러분들, 대중들. 음악이 무엇이죠? 어쩌면 단지 좋아하는 가수 혹은 좋아하는 장르의 음원을 듣는 것. 누군가 만들어오는 음악을 구매해서 듣는 것. 일종의 소비 개념만이 존재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음악이란 살면서 감정을 느끼고 느낀 감정을 담아 또 표현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창작물을 누군가에게 불려도 주고 선물도 하고 함께 따라 부르고 즐기고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하는 것. 저는 이게 바로 모두를 위한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대중으로 음악을 듣기만 하고 소비만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음악의 모든 과정에서 주체, 주인공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Music is for all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앞에 계신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작곡가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오늘 이 쇼케이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음악을 만들고 공유하는 방법. 저는 우선 기존과 다른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음악을 위한 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오래전 원시시대에 손 하나를 가지고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다 같이 음악을 즐겼던 시절. 원시시대에 도우맹이를 가지고 리듬을 쳐가며 리듬을 맞추고 나무를 보며 나무를 깎아서 악기를 만들고 피아노를 만들고 기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신디사이저를 통해서 음악을 연주를 하고 컴퓨터를 통해 작곡을 하고 음악을 만들고 컴퓨터로 거의 대부분의 음악을 만든다고 해도 과학은 아닙니다. 자, 그럼 다음은 뭘까요? 더 무슨 미래적인 악기 아니면 머신이 등장할까요? 저는 반대로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손으로 돌아가는 건 어떨까? 내 손이 곧 악기이자 표현의 도구였던 그때야말로 누구나 한 음악을 만들고 즐겼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내는 박수 소리처럼 자, 다같이 박수 한 번 쳐주실 수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자, 이 박수 소리보다 조금 더 듣기 좋은 음악 바로 AI, 인공지능이 손으로부터 나오는 가장 새로운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내 손안의 도구 인공지능 이미 인공지능은 음악의 장르, 감정, 길이, 클라이막스를 정해주면 자동적으로 배경음악을 완성해주는 그 수준까지 도달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나의 삶, 내 이야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음악을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만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눈앞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들어준다고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대체해버리면 우리 인간은 뭘 하게 되는 거지? 저도 작곡가인데 그럼 내 밥그릇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 오픈 때 들었던 음악을 다시 한 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너무 짧게 드렸지만 이 음악은 인공지능이 만든 100%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입니다. 자, 이 음악은 작곡가와 가창자가 인공지능의 음악에 살을 덧붙여 만든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차이를 느끼셨나요? 이런 차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과연 이런 차이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바로 Life 인간의 삶이란 이름으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은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은 바로 개성입니다. 개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 모두가 사용하는 동일한 단어이지만 모두가 다 다르게 느끼는 이 감정들이야말로 인공지능이 절대로 학습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 영역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개성 이 바로 차이를 만들며 이 차이는 인간만의 독창성 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예술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은 도구가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개성은 이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심장이 될 것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엔터하츠와 비전과 방향성을 함께하고 있는 영국의 뮤지션자 주크댁 공동창업자 패트릭 스탑스를 소개합니다. 뜨겁게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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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